십자가의 오빠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가 그릴 수도 없게 십자가의 오빠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리자 향기로운 이 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 심장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리자 향기로운 이 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 심장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 내 안에 온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안에 온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안에 온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안에 온 것만이 생명의十 yaş 감사합니다.